안녕하세요 두리도리도리 지금 저가 모바일로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바일로 방송 찍는 이유가 컴퓨터가 지금 보시다시피 고장났어요 게다가 지금 제 얼굴이 나올까 말까 하죠?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그래가지고 당근 컴퓨터 방송으로 못 찾아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한 초딩 유튜버 참교육 한게 있는데 그 댓글에 해달 참교육 영상을 좀 보여달라 하는 말이 많으면 일단 보여는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. 그게 원본 채널에서 다녀온 신고를 따로 해줬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미있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저거 알려줘서 신고가 된 거고. 여러분 궁금하시면 댓글에 해달라가 5개 이상이면 그때부터 참교육 영상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당근 많은 모바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끝! 두리두리 뾰럴럴럴럴럴럴럴럴 죄송합니다.